엄마랑 뽀로로 젤리 만들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쉽게 젤리를 만들 수 있는 엄마랑 뽀로로 젤리 만들기를 해볼거에요 먼저 좋아하는 주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딸기 우유요 그럼 엄마 오렌지 주스로 할게요 탕글탕글 젤리 너무 기대돼요 먼저 젤라틴을 녹일거에요 우유를 섞을까요? 맞았어요 우유를 넣고 설탕을 넣고 돌리고 돌리세요 메이커에 쭉 부으면 우와 뽀로로와 친구들이다 신기하게 퍼지네요 정말 탕글탕글해질까요? 뽀로로와 친구들 머리틀과 왕뽀로로에도 젤라틴 주스 믹서를 도와주세요 이제 냉장고에 넣고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요? 2시간이요 이제 뽀로로 입체 전신체를 뒤집어서 열면 짜잔 우와 뽀로로와 친구들이다 콕콕 빼리기만 하면 완성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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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요 소다 뽀로로 오렌지 에딩 딸기 루피 정말 만들기 쉽죠? 네 달콤해 엄마랑 뽀로로 젤리 만들기 엄마랑 뽀로로 젤리 만들기 엄마랑 뽀로로 젤리 만들기 엄마랑 뽀로로 젤리 만들기 엄마랑 뽀로로